이번에는 펠리칸 1450 하드케이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굉장히 튼튼해서 트럭이 밟고 지나가도 멀쩡하다고 해요. 그래서 이 가방은 야외활동이나 험한 곳, 장비가 다칠 수 있는 상황에서 대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손잡이가 이렇게 있고요. 내부를 좀 보여드리면 이렇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장비가 보관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파티션들이 이렇게 있어서 장비들을 구분해서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. 일단은 제가 여러가지 장비들을 한번 넣어볼게요. 네,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요. 이 하드케이스의 단점이 조금 있다면 가방 무게만으로도 되게 무게감이 있어요. 그래서 정말 필요하실 때 필요한 상황에서만 대여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. SBA 크리에이티 인포스 장비 대여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